오늘은 기사를 쓰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 배워가고 싶어요 기자가 하는 일이 궁금하고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옛날부터 기자학교 같은 걸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열심히 하고 가보겠습니다 2019 바이오 인천 블로벌 콘퍼런스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